오늘은 수제탕으로 먹방을 해볼거에요 집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살짝 끈적끈적해요 근데 자꾸 계속 부셔지고 있어요 끈적끈적해가지고 아 절로 가요 저희 오빠가 자꾸 가갖고 같이 찍고 싶다고 그러네요 집에서 만들었어요 끈적 이거 뭐야? 달고난데? 응 달고난데 내 칼을 받아라 향으로 실이에요 진짜 한번 먹어볼게요 왜 이렇게 파트하고 왔어? 근데 초필살 엄청 달아요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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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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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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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었당 땅 손놔러 안돼 지금 탕후루가 끈적끈적해가지고 붙어버려가지고 안 떼지네요 어떻게 좀 해봐 이거 보세요 괴물탕으로 먹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는 위에 뿔같은 설탕 시럽부터 아우 끈적끈적아 아우 잘해 아 지천분한테 그런거 보여주면 어떻게 살아야 괜찮아 뭐가 괜찮아 산지파면 돼 저는 제가 외방에 보여드릴게요 설탕 짜잔 설탕이 틀리고 피가 음 음 음 누란달 보여주면 수고하자 흰 나 아니니 아우 너무 달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왜 한 개씩 반달 모양으로 꼽는지 알겠어 이거 서우야 이거 먹지마 먹었다 하시면 나 찔러가 피 엄청나 서우라도 그만 먹어야지 그만 음 음 음 음 음 짠